앙고라가 두는 처치감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. 앙고라는 그냥 뭐 이거 입는 순간 기분이 달달해질 수 있는 진짜 솜사탕 입에 사탕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럽고 그거는 소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뽀글뽀글한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. 앙고라는 사실 이런 아이보리 컬러가 진짜 이거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요. 이런 헤어리한 장모가 아주 힘있게 딱 느껴지시죠. 굉장히 포근포근 뽀송뽀송 하지만 거칠거나 따갑거나 털날림이 많아서 막 콜록콜록 옷에 막 묻어남이 많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입기가 참 좋으실 겁니다. 정말 부드러워 보이죠. 어머 손에 닿는 터치감이 기가 막혀요. 지금 보시는 아이보리 컬러 드리고요. 블랙 느낌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 털 빠짐 얘기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앙고라 고르면 맞아요. 아니 부드럽고 입었을 때 소녀스러운 거 너무 좋은데 털 빠짐이 너무 많았어 하시는 분들 앙고라가요. 지금 최적의 블랙딩 작업을 거쳐서 저희 방송할 때마다 왜 그렇게 매진을 많이 하고 직전 방송에 10분 남겨놓고 주요 사이즈들이 막 매진이 됐냐면 털 날림 털 빠짐을 얘는 잡아냈어요. 맞아요. 최적의 배합률을 잡아냈서 얘가 지금요. 털 빠짐 덜하죠. 이 앙고라의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느낌 다 가지고 있죠. 신축성 다 보이죠. 돌아오는 힘도 너무 좋습니다. 깨끗하게 늘어나거나 수축되는 거 걱정 안 하시고요. 매번 매해 깨끗하게 입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사이즈 99까지 준비해드렸는데 아주 편안하게 맞으실 거예요. 저는 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.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좀 준비하시면서 연말 연시 모임도 많잖아요. 이렇게 연출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는데 제가 뺀 모습으로도 보여드리면 미들렉이 좋은 건 우리 동양인들이 목이 막 길거나 막 예쁜 분이 많지 않잖아요. 그러면서 한기까지 막을 수 있고 내일 또 한파 주의보가 또 떴더라고요.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이너는 있으셔야 돼요. 컬러 감상해보세요. 앙상블에 이런 원사가 만나오니까 이런 아우라가 나오는 거 길이 조정도 확실하니까 저런 스카트에 입었을 때도 어색하지 않습니다. 팬츠에도 괜찮고요. 어제 제가 코엑스에 이거 아이보리 컬러를 입고 실제로 결혼식을 갔다가 쇼핑을 갔는데 제가 레깅스에도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. 저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. 정말 민망하지 않게 길이감이 넉넉하기 때문에 팬츠 스커트 어디에도 좋습니다. 그래서 매일 방송마다 초히트 쳤던 오늘 WBA 앙고라 니트를 4종을 다 드리는데 최저가예요. 오늘 가격이 제일 좋은 날. 정말 시즌 길게 이렇게 코트 안에도 입기 너무 좋죠.